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신규맵 산옥 정식 출시를 앞두고 테스업에 패치가 되었는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 중 신규 스킨들로 보이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자가 나올지 아님 새롭게 추가되는 과금 컨텐츠인 이벤트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킨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